별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강릉 이안 아빠의 신청곡을 올립니다. 이안 아빠의 신청곡은 스키터 데이비스가 부른 이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 입니다. 스키터 데이비스는 이 노래를 잔잔하게 부르지만 그녀가 감성어린 목소리로 전해주는 선율과 노랫말에서 큰 울림을 받았던 아름다운 곡이지요. 태양은 왜 저리 빛나고 파도는 왜 저리 밀려들고 새들은 왜 저리 지적이고 별들은 왜 저리 빛나고 있나요. 내 사랑을 잃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느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. 아 그리워라 그 시절의 풋풋해던 젊음이여. 태양은 왜 저리에 대해 대 Own If The End of the World 사랑은 이라는 Зv работы foto determining 이유가 filtered Chemool인에게 아주 stud Š 디테일 기재이あります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